오늘은 츄파춥스 놀이방 선물세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쿠폰을 사용해서 15,1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구요 배송은 하루 만에 도착이 되었구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츄파춥스 노래방 선물세트다 보니까 츄파춥스 관련된 사탕들이겠죠 사탕들이 캔으로 하나가 보이구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사탕도 보입니다 프루트델라라고 하는 캔디류도 보이구요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멘토스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이걸 잠깐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비닐에 이렇게 먼저 싸져 있었는데 아이들이 먼저 개봉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탕하고 이렇게 생긴 캐릭터들이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긴 걸 개봉을 하게 되면 사탕 하나와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선물세트니까 제일 중요한 노래방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용설명서하고 트레저 노래방 사용설명서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잭이 있구요 잭은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던 5핀짜리 잭이구요 바로 동작이 될까요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츄파춥스 로고가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프리뷰스 넥스트 레코드 스캔 레코드 녹음도 되네요 볼륨 플러스 볼륨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마이크 볼륨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리믹스도 가능하고요 전원은 위쪽에 전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장치 연결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네요 츄파춥스 노래방 선물세트 마이크입니다 쿠폰을 사용해서 15,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마이크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까지 받을 수 있는 츄파춥스 노래방 선물세트를 개봉해 봤습니다 자 끌 때는요 여기를 다시 눌러 주시면 되겠죠 길게 요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제 꺼지게 됩니다 사용설명서에 사용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멘토스가 하나 더 있었네요 여기 멘토스가 하나 더 있었네요 이번엔 재능 이 시각 bilion시장에 놓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데요 제가 잘 알고 싶습니다 2분 divine 1분 변호우가 가득해 문제는 1분 3분